음악 비행기의 좌석 중 퍼스트 클래스는 선망의 대상인데요. 퍼스트 클래스가 주는 안락함은 여행의 즐거움도 더하고 품격 높은 서비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. 신소재 신제품 오늘은 나의 사무실에서도 퍼스트 클래스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. 사무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때 책상에 엎드리거나 탁자에 발을 울리고 의자를 젖혀 쉬어본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. 하지만 허리의 통증이나 목의 부담 때문에 편안히 쉴 수는 없었는데요. 평범해 보이는 사무용 가구 의자가 버튼 하나만으로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 의자처럼 변신했습니다. 160도까지 젖혀지는 의자의 등받이는 자그마한 침대를 연상시킵니다. 또한 슬라이드 형태의 다리 받침까지 있어 누웠을 때 의자의 균형을 맞춰주고 편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.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잠시 쉬는 시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이 제품은 아이디어 제품으로 인정받아 중국, 일본, 인도, 두바이 등 해외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몰이 중이라고 합니다. 일단 저희 액터라는 업체는요.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전산용품 업체로 약 20년 정도 된 브랜드로 알려진 업체고요. 저희가 여기 보시면 테이블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가구업계의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의자 업체로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일반 의자가 아닌 휴식 업무 간 또는 작업 간의 간단한 방식으로 인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의자 업체로서 아무튼 저희가 열심히 계속 정진해 나갈 것이고요. 인테리어 가구의 시작도 짧은 시간에 휴식마저 편안하게 하고자 했던 배려의 마음에서 출발합니다.